어 근데 프라이스는 확실히 개멋있고 근데 아직 약간 이해가 안가요? 러시아가 왜 그렇게.. 우르지크스탄? 을 상제로 개짓거리를 하는지 아아 가스는 없어 얘가 2인자잖아요 늑대 부하 아님 가스가 퍼지겠죠 그럼 시발 모든게 끝장이야 장비 챙겨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 안 남았을까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탄약 삼광탄은 포기해 고생했다 니콜라이 난 M19 150그레인 맘에 드나? 니콜라이? 모던어페어 원작에서도 니콜라이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숨겨둬 숨겨둬 창고에서 집결한다 커피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도살자 죽이고 싶어하는거 잘한다 몸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원장은 기회가 있을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돼 도살자 도살자 도브레 유트박 의왼 이것만합니다 다른 놈들이 모르게 경기부터 처리하고 후문으로 진입한다 라즈 일종의 자민 미션이겠네요 이거 네 네 우리 계획이 뭐야 근데 저우아 늑대가 살아있는 널 자랑스러워 할테지 죽었다 불청객들은 그의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이게 복수다 저기 있다 확인 옐로 테이블티다 그들의 것이다 짐경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군 그 애가 나는 일지 도살자소 그의 보물이다 늑대가 살아있는 널 자랑스러워 할테지 죽었다 아 아 살자가 도망친다 아 클리어 도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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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자가 도망친다 잡아라 인들이 빼라오지 못하니 죽여버려 아 내 눈이 있다 끝 아 아 저쪽 어두워서 줘도 안보여요 아 미친 개잘 쏘네 살살 열어볼까? 내가 들어봤어야지 어? mp7? 들어 기간단총! 어딨는데? 어? 피우공이네 오케이 컷 쟤 안보고 지향사격하는데 존나 잘맞춰요 와 개사기 어 palm 앙 아이씨 돈지 뭐야 여기서부터 해야돼요? 아 세일포인트 그지같은데 그냥 체크포인트가 됐다 안됐다 하네 짱나게 야 머리를 베어 주지 죽여먹을 대장 다 정명발 전 괜찮습니다 목표는 각각 쪽에서 이동 중 어우 씨 저 저 인간 아니지 인간인지 다 정명발 어 어 터진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있는데 걔 어디있는데요 길이 아 이쪽이야 어 아 아 그럼 나 대신 수류탄님 집어서 던져주든가 아무것도 안해준단 말이야 아 미친 아니 체크포인트 이씨 어 아 아 아 제발 한 명 더 있지 않나? 저 놓치기 싫어요 개장나니까 여기 밖에 있다 사격중이 척집을 지났다 잠깐 남쪽이다 어디에 있나? 가는중이다 놓치지마 지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나올거야 아 개님 새끼들 존나게 오네 진짜 어 놈이 도망치대 놈을 직접 봐 도망치대 도망치대 아씨 안보여 볼 땜에 도망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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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말 진짜 따라가라는 말 밖에 안해 처리해주는 것도 아닌데 도망치대 지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같이 나오려봐 도망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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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콜레이가 쳤나? 개꿀 잘했어 고놈 잘하는구마안 된건가 된건가 끝난건가? 너 말 많이하면 안좋을텐데 대안을 꺼들어라 닥쳐있으니 그 자식 수류탄이네요? 어, 잠깐 엔진이 좀 말썽인데 아, 씨 그지같은 거, 씨 하아 오른쪽에 있는 새끼부터 죽여야겠어요 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그치! 망쳐! 그런건가? 아 진작 이럴걸 별거 아니구만 헬스는! 어딨나! 널시나 처먹어 이 새끼야 하하하하 어디서 상대도 안되는 희악해 빠진 아가리 존나 터널네 진짜 나한테니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안사! 이 개새끼가 죽고싶어 반전했어! 이 자식을 가만 두면 안됩니다! 걱정마 니콜라이 물건 어디있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니콜라한테 왔어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 지금 이어지는 미션인거죠 이거? 이 물건이게여? 아니 근데 도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가족들인가 보네 아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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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키는대로 할게요 죽이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 어디가요 엄마 여기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그러고 집에 갈거야 용서받지 못할거에요 존중 없어요 남편이 좀 제가 있어요 크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거에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거에요? 쉿 직접 할 필요는 없다 할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게 낫죠 문 맞지? 가족들이지 문 우리 가족 건드리지마 이 개자식들아 구경만 하기 싫대지 내가 왔다 에이 대체 뭐란거에요? 네 아들까지 납치다겠다구요 남의 자식은 죽이면서 자기 아들은 소중하단건가? 길스키가 악쳐 무슨 일을 저지른거에요 다시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되고 대님 저는 이만 가도 좋아 대던 가라 칭 칭 무슨 짓을 하려구 와 근데 이것도 좀 더럽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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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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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멈추라고 우리가 말을 하더라 알겠어 그만둬 제발 제발 내버려 칭 칭 아 아무것도 몰라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 방아쇠를 당긴건 자네야 안심해 하서가 장전된 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진 않으니까 필요할때만 빼고 자 돌카스는 어디있지 하 죽게 이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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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말할게 말한다고 칼리카 극장이야 아니야 아디를 맹세하지 가스로 칼리카 극장에 있어 정말이야 아디를 어딨어 신임 말이야 그를 맡긴 놈 늦었어 칼을 피로고 러시어놈들을 구해 바르코프 창구는 이미 죽었겠지 아디를 바르코프를 쫓아갔어 이놈과 볼일이 끝났어 이젠 떠난다 시험과 수박선이가 싸우고 우린 평화를 되찾겠지 가 하사 여기서 죽이면 완전 쓰레기 되는 거겠죠 그래요 갈게요 죽이는 건 좀 아냐 나는 근데 전등 쏠라고 했던 건데 흐흐흐흐흫 진짜 아이 미끄덩 장단으로 보여 이러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이면 흔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거지 스프라이스랑 카일이 가스 갖다가 저기에다 놓은건가? 스프라이스랑 카일이 가스 갖다 놓은건가? 주차ca 하필 쓰베해준게 경찰차라서 그덕분이네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사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더럽혀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다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서 할테니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아 하드려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잡자 아 근데 프라이스 너무 멋있네 하긴 1편 2편 하는 내내 멋있긴 했었어요 일단 녹화 바꾸겠습니다